뉴게임 라우스였어? Another Knight 다른 밤 Dead simple Kill or Undead Undead를 죽여요 어 W로 계단을 사용하세요 나이프를 집으세요 쓰릉 쑤셔요 아이야 E로 숙여서 피하세요 Undead를 어떻게 죽였지? Undead인데 E가 숙이는게 아니라 엄폐하는거구나 Cover 야 한방에 죽이면 안되냐 여러번 찌르기 귀찮다 Undead 화장실도 가네 Undead 화장실도 가네 아 계단 아니 계단 아니었어 저거 버튼을 잘못 눌렀구나 불 끌수가 있네 뭐 불 끄면 쟤네들이 못보나 아 저 뒤에 숙있는데 아악 불부터 꺼야되나봐 열받네 칼을 던질 수가 있다구요? 칼을 던질 수가 있다구요? 리볼버 똑똑똑 똥통해서 득장한 암살자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가 되는거지? 아아 총알을 바꿀 수 있구나 강력한데 목욕 뼘 어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아아아악 스읍 저것들 왜 나한테와 조아 아아악 아어안 카이팅 피하고 아이씨 총알 났었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탕탕 아깐 두대 맞고 죽었는데 이번엔 왜 세대 맞고 죽지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데드 심플 4분 걸림 5킬 5데스 정밀 96 헤드샷 19% 아이 저 머리 좀 많은데 저걸 써야 돼? 어 니 결국 돌아왔네 미션 없으세요 불이다 불 미션을 선택하세요 위에꺼부터 하면 안될까 아 선택이 안되네 저 양반이랑 대화를 해야 돼요 왜 안되죠? 인텔 암드 암드 노이즈 네이버 모든 언데들을 죽여라 인텔 VS 암드였어 똑똑 에듀션 에듀션 재장선이 없어 으아 미친 증가한 수음을 해결하러 왔다 훌륭한 대화수단도 가지고 왔지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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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칼 퇴근했다 소울을 10개 얻었다 언데드도 소울이 있어? 파우더 파우더 세로 약을 애쉬라고 불렀다 샷건 큰 좀비 뉴하이 뉴하이 이상한거 팔 이상한거 팔고 있는 좀비가 있다 저기 있다 반짝이 뽕쟁이 언제들하니 이 무슨 조합인가 함마 똑똑 오하마 샷건이다 샷건 앗 똑똑 도둑 뭐야 도둑 Azutil 바삭바삭 왜 굳이 다 죽여야 되죠? 타이머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아! 아! 아니 이거 왜 처음부터야 이거 완전 카타나 제부터 어 큰일났다 아! 하하 도자기 아니고 계속 열받네 똑똑 누구세요? 망친데요 아! 망쳤네 아 잠깐 먹고 가야지 내가 아래측이다 깜짝 깜짝 카세트 테이프가 올락되었습니다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카세트 테이프 파삭 파삭 아 불꺼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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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죽여야 돼 쟤도 죽여야 돼? 어씨피 깜짝이야 튀어 카세트 테이프 하하 아 다 또 찢ο 캣 크흫 뉴하이 아 별 4개 아 아 별 4개 이거 완전 카타나 제로 빼박았네 이 게임이 카타나 제로보다 먼저 나왔잖아 카세트에서 비디오테이프 나오는 것까지 닮았네 쇠무기가 있어서 똥통 똥 싸다 죽어서 변싼 채 발견 아 앤트맨이 타노스 죽이는 분 야 쟤네들 탄약 무한법을 쓰는데 앨반데 샷건 하나로 어떻게 다 잡지? 아 저희 총이 하나 더 있네 에임이 많이 퍼지는구나 일단 어서세요 헤드샷이 안맞는 이유가 있었네 소탄은 잘맞는 듯 총 쏘고 튀기 개굴 개굴 아 아 아 미친 졸라 튼튼해 샷건 나이프 슉슉슉 액션이 이게 단가 그냥 다 다 죽인데 아 랭크 왜케 낮아요 1-14킬인데 빨리 깨야 랭크가 높게 나오나 퍼프 로 레벨 딜러 킬힘 픽업 차에서 무기고 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해금을 안했구나 내가 해금을 안했구나 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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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개튼태자네 아니 어떻게 잡아 저거 안죽잖아 위에 총있네 저것도 갖고 와야겠다 이거 총알을 아깁시다 뭐 그런거야 공략법이 총알 알뜰살뜰 아끼는 거였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어찌라는거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저렇게 막 저렇게 입장하면은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킬 무브 나오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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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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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샷건 짚고 쟤는 어떻게 잡아? 토미 건이 터린가? 와... 짠... 이 자식들... 죽으로 만들어주마... 오바데스... 오바데스... 오바데스인데... 음... 음... 인텔... 모드로 나가야 된다고요? 보조무기... 소울로 사는 거구나... 세미 오토샷건... 롱렌즈 슬래싱 웨폰... 택지컬... 택지컬 SMG... 헤드헌터... 샷건 살려... 샷건 살려... 샷건 살려... 샷건 defe...? 앗... 단검투척 갑니다 시체에 단검투척 두대 들어왔어 단투 어디로 가지? 아 위층으로 갔구나 엄마야 총 쏜다 저거 어떻게 잡지? 나 이제 없는데 던질 수 있는 게 없는데 샷건도 단 두 발인데 여기 칼 꽂혀 있으니까 저거 들고 오자 짠 칼전 굿바이 정밀 고집일포 이제 샷건 살 수 있겠다 아 근데 어차피 무기 두 개밖에 못 드는 거 아냐 아니면 돈 모아서 낫 살까 캔들 어 어 아이고 잠깐만 네 저거 어떻게 다 잡아? 트렁크에 충전 많이 갖고 오지 뭘 쟤들 비매너예요 차로 그냥 밀어버리지 야 캠핑하지 마라 이거 문에 끼었어 여긴 문에 끼었어 허접대 야 캠핑 마을에 있던 애 아니였어? 춥다 어딨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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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올라와봐 슉 슉 슉 저거 하면 스테이지 깬거구나 저거 하면 스테이지 깬거구나 저거 하면 스테이지 깬거구나 저거는 못잡아 무력화 시킬 수는 있네 지식이 들었다 좀비도 총을 쏘는데 좀비도 총을 쏘는데 와 머리없다 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 좀비들 영어 엄청 잘하네 꼬르륵 이게 당신의 척수입니다 에 뭐야 돌려줘요 에 뭐야 돌려줘요 아 시야가 여기 있고 총 쏘는 애는 적이 있다 뭐 이런 뜻인가 보네 음 인지용 근데 왼쪽 보고 있는지 오른쪽 보고 있는지 헷갈린다 이렇게 나가면 죽을려나 샷건으로 저거부터 잡자 하 샷건 맞고 안죽네 뭐임? 샷건 왜 이렇게 약해요? 아 이번에 남방에 죽네 아 뽁 아이씨 음 하하 왜 안죽어요 하하 헤드샷을 생활화합시다 샷건 샷건 저건 저건 머리에 떨어져 있는댓 나 쫓아오네 데드 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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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고 없이 죽네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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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씨 아니 그쪽 공격도 한마리씩밖에 못 때려? 두마리 한번에 때릴 줄 알았지 나는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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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럽샷 애드 애드 그냥 샷건 쓰자 빵 빵 아이씨 반샷 아 반샷 해머쓰는게 낫겠다 해머는 빗나가진 않으니까 하하하 돌겠네 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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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망치 샷건 제대 망치들구 원 투 쓰리 왜 안되죠? 아깐 됐잖아 퉁퉁퉁퉁 그래 뭘 일단 이거부터 잡아볼까? 음... 퉁퉁퉁 으하하하 헷갈렸다 저쪽으로 들어가자 이번에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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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 아 머리 써도 되는거였어? 아 몰랐네 아 도망쳐 리볼버 리볼버 구미리 SMG 저 위에는 어떻게 공략하지? 노크를 해볼까? 아 안되는데? 아 저거 저거 저 저기 그 맵 저기 이 맵은 어떻게 공략하지? 됐지? 근접무기로 잡으니까 소리 안나서 애들이 안온다 저기 밑에 머리 이 아래층 공략하는 법을 모르겠는데 수류탄이라도 까고 싶구만 위로 올라오게 할까요? 아니 내가 여길 수면 제가 여길 봐서 죽을 거 아니야 쟤들 어떻게 잡지? 쏘고 바로 튈까? 아니면 문만 열고 튈까? 쏘고 안보네 제가 언드드 허접식 락픽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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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으세요. 야, 저쪽 봐. 타이어에.. 타이어에 총이라도 쏘고 가지. 어? 음, 뭐지? 어떻게 한 방에 여기로 왔지? 아, 섬광탄이 있네. 블런더버스. 한 발짜리 샤컷. 두 발짜리. 이거 갖고 와, 이거. 비싼 거 사볼래. 200원짜리... 대단. 사이스. 대충 다 죽이라는 그런 미션이 아닐까. 서플라이 앤 디멘드. 뱀파이어처럼 생기다. 아우... 라.... 아야야야야야 놀래라 뱀파이어 올라갔다 벨트여자 띵동 툵 으아 뭐야 아 수같다 얘는 어디를 때리는거지? 어디를 노리시는 겁니까? 자상입니다만 헤드샷 도와보자 빗나갔다 빗나갔다 맞췄다 깜나빛 똑똑 억으로 한번 끌고 흠이 무서워요 저거 밑에꺼 어떻게 처리하지? 총알이 없는데 쟤한테 총이라도 뺏어 올까? 왜 안올라 봐 얘는 이제 뒤에서 뚝배기 깨고 10미리 피스톨 커버 10미리 피스톨 쏘지마세요 핸머받으라 휙 음 보물선으로 갈 줄은 몰랐는데 자 이번에는 낙차 계산을 해가지고 슝! 톡! 맞으려면 여기를 쏘면 될 것이요 슉! 음 음 여기서 샷건 쏴봐자 안 죽을거잖아 어떡하지 아 문 닫을까? 문을 닫자 쟤도 안오는데? 쟤 제스와봐자 이거 불 불 끄는 스위치있지 아 진작에 불 끌 걸 그랬다 아 얼굴이 뒤에 있는 애가 보잖아요 아이 작건으로 잡을 수도 없고 틱틱틱틱 아이 돌겠네 샷건을 가겠고 피스톨 아아아아아아 저거 아이씨 아이 다 깨놓고 이씨 아 나 저 뒤에 있는 애가 안보였어 어딨는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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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рб 쟤 쟤 쟤 쟤 쟈 knocks 쟤 쟢 쟤 쟈 쟤 쟈 쟤 쟤 쟤 쟤 쟤 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왼쪽꺼부터 잡든가 망치를 빨리 주워써야 했던 것 같네요 아니면 망치로 큰애부터 잡으면 되겠다 이게 맞겠다 아아 밑에서 별기 노크하고 샷건 쓰고 누구세요? 샷건입니다 수아롱이요 수아롱이요 대화 좀 하러 왔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거 잡고 뚝배기 아 졸라 안 맞네 아 이게 멀면은 에임 퍼진다는게 요렇게 표현이 되어있네 가로등이요 헐 아니 이걸 왜 몰라 아이씨 이걸 몰래서 그 고생을 해서 괄호등 이렇게 간단한 거였다고 어 어... 저거 안 맞네 됐다잉 밑에서 까만 거 올라오는데 뭐지 저거 어떻게 잡지 해머 던지면 되나 해머 같은 걸 끼웠나 슉 아이씨 간지러워하는데 헉 흐흥 흐흥 흠 흠 엉 오케이 잡지 얘 너무 튼튼한데 여기 앞으로는 못 들어가잖아 뒤에서 저 뚱땡이 잡고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죽든 말든 여기서 쏴보는 수밖에 없겠는데 얘가 자리 비켜주지도 않고 이제 머리 머리만 쏩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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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병력 온거 같은데 리올의 다음 게임일걸요 아야 아 별 두개 근데 진짜 카타나 제로랑 너무 똑같다 아 아 롤 어디로 가야되지 오 한마 전에 먹었던 한마보다 더 큰데 오 와 요거는 느린데 한방이다 아 아 아 빗나 빗나감 게임이였다 아 아 이런 게임 숨어서 하라고 만든 게임이지만 루트 잘 연구하면은 그냥 스피드는 루트도 있을텐데 아 불 켜네 제발 맞아라 제발 아 저기 옷 잘 입어내 있는데 SMG 으아 씨 씨 아니 이걸 몸빵하네 여긴 내가 막을테니 어서 도망쳐 헤머 나세 들어와 왜 뒤로 가냐 총 없어 슬레츠 하마 빠셋 얘들 몸뚱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냥 온마로 찍으면 되나 찍는다 뚝 빼기 뚝 빼기 아 불 끄고 싶다 스위치 어디냐 어둠의 자식이라 어둠의 자식이라 똑똑 불 꺼 불 뚝 아 안 돼 아 던져 으악 오오오오오 씨 바운스 끄 뾰옥 뾱 뾱 하하하하 아하하 앙하 꽉 꽉 꽉 한마디로 골골 다 깼는데 아 저거 칼로 못 죽이는구만 해머를 좀 잘 써야겠네요 너무 안일했다 뾱 뾱 뾱 소음기 없냐 소음기 없냐 뾱 단 한발인데 잘 써야 된다 음 샷 건들고 샷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여기로 가면은 안 들키겠지? 밑에 바로 어두운 데니까 냉장고 냉장고 엎피였어 뭐야 어떻게 나가지 저 위에 작은 머리 붙어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다리에 맞았어 칼은 낙차 계산해야 돼서 어렵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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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나 제로랑 조금 비슷하지만 게임 자체는 많이 다르죠 카타나 제로는 훨씬 스타일리시한 액션 게임입니다 그냥 피지컬 좋으면 다 때려잡는 그런 게임입니다 액션이 더 강수된 게임 어우 무섭어라 아 롤랜드만 잡으면 되는 거였어? 그러면은 여기 불 끄고 칼 들고 아 롤랜드만 잡고 에이 노크 으아아아악 오 쉿 그래서 망치 망치한테 찍으면 되겠다 아 롤랜드만 잡으니 망치다 계신다 더 얻없어요 더 얻없어요 없으세요 미션 얼락 뱀파이어 근데 진짜 카타나 제로가 이 게임 많이 닮았다 오브젝트 같은게 게임 분위기나 자미 백션 자미 백션 자미 백션 얘네들은 나 안 때리네 자미 백션 자동문 어떻게 하지? 자동문 어떻게 하지? 불 켜면 갑분수 아 살려주세요 SMG 위에 뭐 없나? 총 위치는 파악해야될거 아냐 키카드를 모아라 그러면은 저 위에 쇠모 떠있네 말고는 죽일 필요 없는거지 쟤네 앉아있잖아 수고 튀자 쟤네 온다 총이 없다 아니 총알이 없다 얻어 걸렸네 어 굿 얻어 걸렸네 엠벨롭이 두개있다 가득 돈이 들어있다 목표 달성 빨리 200솔 모아서 제일 비싼거 사이스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막상 비싸도 쓸모 없을거 같애 음 그래도 어쩐지 비싼 아이템을 쓰보고 싶다 타겟 열아홉을 죽여라 타겟 열아홉을 죽여라 여섯 쏴시나? 안되네 아 눈뽕 아 미안해요 농사다팀 뭐야 돌아가요 여기있다가 죽진않겠지만 뭐 어떻게 나가야되지 가만히 있으면 인식풀리려나 이 게임은 인식안풀리는거 같네요 허접식 아아 제가 숭을 맞는 병풍이 아니었구나 아이야 아이야 무빙 어디를 돌이 되는 겁니까 잔상입니다만 아 무기가 있어야 잡지 뭐소이 슬러치 헤버 들고 찍으려면 내가 죽을텐데 망한거 같은데 이걸 리게임각인데 어떻게 잡지 이거 쟤네 잡으면은 총 얻을 수 있나 해머를 던질까 해머 던졌다가 빛마주 오면 어떡하지 안 던져지네 문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문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없으세요 가냐 가냐 저기 왜 불이 꺼져있는건지 켜져있는건지 모르겠네 꺼져있는건가 켜져있네 없으세요 불 꺼진거랑 켜진거랑 왜 이렇게 분간이 안가냐 가냐 뭐야 에아니 jersey 서순이는 애 저 똥통이 앉아있는 애 먼저 잡자 뭐야 여기 남자 화장실이에요 들어오지마세요 흠 흠 저 위에 거 어떻게 잡지? 총 가져와야겠는데 오하마 가져올까? 근데 오하마로는 쟤네들 못 잡을 거 아니야 엘건은 던지기도 안된다 리게임 각인데? 피시컬러 어떻게 안될까? 흠 되네 개굴 큰베트 작건 저 위에 샷건으로 저 위에 샷건으로 잡아야겠죠? 하에 벽 뒤에 숨을 걸 뒤에 한 마리 더 있을 줄 몰랐다 똥통 컷 탱 탱 탱 야 얘는 총 쏠 수 밖에 없지않나 총 쏘면 쟤네들 어그로 끌린단말이야 근데 햄머가 좋아서 햄머로 차야겠네요 똑똑 총입니다 변수한 철 여기는 햄머로 공략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소리 내면 안 되니까 뱀파이어 버거 햄버거란다 햄버거 너무 느린데 햄버거는 새벽 3시에 우즐 노크하면 하나만 잡을 수 있을까 노크하면 하나만 잡을 수 있을까 아아 아이씨 소리 안내려고 햄버만 쓰는거 자꾸 그러면 저쪽에서 하나 더 잡고 도망가고 아 3시 다닌거 없습니다 아 뭐야 어디있냐고 노크하고 열고 열고 잡고 잡고 닫고 빠지고 아 들켰네 야 여기서 오는 애들 잡을 수 있을까 해머를 잠시 내려놓고 SMG 애들을 어떻게 잡지? 일단 저 왼 오른쪽에 있는 애부터 잡고 엉피하고 온 애들 잡자 피자국이 저기 있어서 저기로 갔네 밑에서 총 쏘면 위에 어그로가 끌리긴 끌릴텐데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죽겠지? 들어와 빨리 총알 다 썼으니까 총 가고 컴뱃샷건 아까 컴뱃샷건 연쇄력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고 썼다가 죽었다 탄 퍼짐 엄청 크네 다섯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애 노크할까? 여기 뒤에 총 쏘는 애 없잖아 여기서 노크하고 반대로 돌아가자 그러면 총 쏘는 애만 잡으면 되는데 총 쏘는 애만 잡으면 되는데 어떻게 잡아? 총이 없는데 애들은 안 움직이는구나 해머 어디갔어 아닌데 얘네들도 때리는데 아우 뒤집뻔했다 아니 미션에서 죽이래요 오한마를 들고 왔어야겠다 저거 받고 죽었으면은 개오굴했겠는데? 자 이제 대방의 사이즈 제일 비싼 무기 뉴 웨폰 카론 이제 트렁크에서 사이즈 들고 갈 수도 있겠네요 블러디마리 헤이 아치다 뺑뺑 뺑뺑 에휴 한방이겠지 똑똑 아 헤아치 넘쳐다 뺑뺑 어 뭐야 안죽는데 음? 뭐야 헤이 아치 안죽어 저 구슬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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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저거 어떻게 잡지 저거 총? 총이 없는데 아 무기 안 바꿨다 아이씨 모르고 열어버렸다 너 패기로운데 스와롬왕 에요 스와롬왕 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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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다 스와롬왕 아이씨 죽이고나면은 이거 선으로 오브젝트 부스라고 뜨는데 총이 없어서 못 부수겠어 그래서 여기서 총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이씨 아 돌겠네 아닌가 그냥 저 빗물이 뜨는 것만 없애면 되나 아이씨 아이씨 아이 뭐야 낫 낫 구릴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구리네 아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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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가꾸가 총 갖고와 보통 제일 비싼 무기가 그냥 겉보기용일 때가 많지 아 이런 하부탑탑해 똑똑 슥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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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가 쪼고 있는데 될까? 총 하나 없냐? 하, 연수야 겁나 빠르네. 재장전하길래 잡으러 갔는데 왜 이렇게 빨라.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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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Skill 쑥쑥 쑥둥 쑥쑥 똥통 똑똑 FBI 오픈업! 아이 잠깐만 자동문이라서 당황했다 어우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대가 들어오죠 저거 둘다 쓸 수 있겠지? 아닌가 노크할까? 아냐 아 잠깐만 쟤.. 쟤 술병 어딨지? 파란색으로 돼있을텐데 아 저기있다 아이 쟤한테 죽으면 다시 해야 되잖아 뒤쪽으로 돌아가서 샷건으로 잡고 술병도 깨면 되겠다 아 이런게 있어서 아 이런게 있어서 끝 파인드 인포메이션 정보를 찾아보세요 머니로 가득 찼다 중요할지도 모른데 롤러디 마리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고생했네 보조무기 사야겠다 탄모자란다 어 버그 났다 고양이 낯선 깐지옹입니다 중천조 블루MTC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텍트 더 애쉬 고양이 색 똑똑 헤이하스 어떡하지 똑똑 타덕! 아 이런 똑똑 문 닫았어야 했는데 노크를 했어 똑똑 아 또 닫았어야 했는데 닫는 키랑 노크 버튼이랑 이랑 아니라서 헷갈린다 닫고 닫고 노크하고 닫고 노크하고 야 이정도 마법인데 문이 마법의 문 마법의 문 닫고 닫고 바이 전 엑 뱀 나 나라 iento 아 근데 이렇게 밖에 안돼 이히 들어가는 곳이 없어 문 닫으면 헤이아츠가 못들어오지 않을까 애쉬 파괴해야 되는데 나 방금 파괴 안하고 온 것 같은데 여기 막혀있다 망했다 어떡하지 쟤 존부하고 있는데 아니 저기요 매너 게임합시다 캠핑하네 안 닿을 것 같은데 닿네 이거 뭐야 왜 뚫고 가야돼? 아 불 꺼져있구나 으야야 선생님 쓱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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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게 맞구나 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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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오른쪽에 어떻게 가지 위에서 떨어져야되냐 됐다 됐다 흐음 매너 게임하자 얘들아 쟤들 병 다 깬거 아니야? 병도 깨고 죽이기까지 해야 죽나보네 야 차에서 불빛 추모 어떡하냐 저게 트롤이네 저거 야 불 꺼 들키자노 헤아치 세마리 어떻게 잡지? 길 저기밖에 없지 아 오른쪽에도 길이 있네 뭔데 뭐 벽돌 게임이야? 안녕 헤드샷 0 헤드샷 0 총사러 갈래 보조무기 총사자 한마 샷거 아 아 하마 살까? 하마 살까 나이트 나이프 살까 둘 다 사자 어 고양이다 어 고양이다 엠버 에이 이블린 엠버 이블린 하마 하마 하마랑 나이프랑 큰 차이 없지않나? 아 야 왜이래 용이야 야 왜이래 용이야 야 왜이래 용이야 아씨 댕댕이는 한방이 안되네 아 개강하다 개강하다 개강 무슨 뜻이지 개강 무슨 뜻이지 해야치 해머 없지 저거 낫으로 잡을 수 있을까 흠 음 낫 괜찮구만 위로 올라가면은 댕댕이 있는데 저거 어떻게 잡지 해야치부터 잡아야겠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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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쏘는 버튼 헷갈렸다 돌겠네 헷갈려도 그런게 헷갈리냐 아이 총 쏠러면은 우클릭하고 눌러야되가지고 헷갈려요 아씨 우클 좌클이 총이고 좌클만 누르면 총 들고 손으로 때린 컴백샷건으로 저것들 다 잡을 수 있겠지 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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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ed 왓거야 춤 jakiś 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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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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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이 어떻게 하지 어그로를 걔도 계단 탄다 뭐야 티뱅이가는데 저거 어디서 이어지는 걸까 근데 벨브 잠겨있는 거 보니까 탈출용이네요 염폐물 야 잠깐만 야 이거 둘이 한 번에 잡아야 되는 건가 본데 에반데 저 어떻게 자고 똑똑 벨튀 차에서 무기 계속 꺼낼 수는 없네요 사랑해요 아이참 아이참 헤드샷을 보여줄 때가 와군 못 보여줬다 아이참 헤드샷 개무섭네 아이참 안죽어 저거 아이참 망치 아이참 여기까지 가야 돼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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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치네 총 갖고 와 총 갖고 와 하이 헤야치가 너무 센데 아이 어떻게 하지? 하욱 아니 헤이어치어 어떻게 잡지? 낫을 다시 꺼내야 되다 아니 저거 잡아도 부활하잖아 어떻게 해야돼 야 정말 머리카락으로 날라다니는 것 같다 해야지 저거 잡아도 부활하잖아 빠셋 아 됐다 잡았다 샷건 얻었고 어... 위에 두개 잡고 샷건은 남겨놔야... 아휴 벌써 소브로트 한마 샷건은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샷건은 남겨놔야 descon 엉크 개는 망치로 잡아야 되지 그래서 문 열고 댕댕이 잡고 피스톨 컨벳 샷건 샷건으로 해야지 잡고 노크 땅 땅 좋다 그 다음에 저거 저거 샷건 써야겠죠 그 다음에 위에꺼 유인한 다음에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어 총알 안 모자랄까? 총알 모자랄거 같은데 아무튼 잡아보자 뭐 고민한다고 총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까처럼 엄폐하고 이거 한방에 안 죽으니까 이제 여기 벨브 열어놓고 반대쪽에 가서 저거 잡고 근데 그럴려면은 샷건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샷건 샷건으로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냐 저쪽에서 저거 잡고 나서 샷건 챙기고 여기 벨브 열어놨으니까 왼쪽 가서 저거 잡고 벨브 열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바로 딱 잡고 샷건 피스톨 쟤는 칼 들고 있는데 으아아아 오 기억해야 하는 택하 오케 잡지? 됐다. 아 밸브 열어야 되는데 아이씨 안돼 안돼 부활하겠는데 아 부활했다 뭐 어쩌겠어 다시 잡아야지 없어서요. 저 어떻게 잡지는데 망치같은거 던져나 헤드 헤드 아 뭐야 헤드 두발이네 야 또 샷건으로 갈아 끼우고 가서 바로 잡는다 됐다 유캔스탑 더 하베스트 주둥이는 살아있었구나 허접색 앰버 이블린 별 2개 별 2개 맵이 너무 모르면 죽어야지 아 돼지코우 박쥐 한글이 있다구요? 찾아보니까 안나왔었는데 뭐야 저거 유령이야? 똑똑 똑똑 뭐지? 이상한 총이네 랜드마인 랜드마인 아 소음기 어이 깜짝이야 으이씨 애 놀라서 죽임 지네 내 내 구두차이 왜케 많이다냐 랜드마인 샷건으로 잡고 랜드마인 어떻게 쓰는거지? 잘못썼다가 내가 터지는거 아닐까 노크하고 마인놓고 또? 아니 발발 터지나봐 얍 얍 뭐야 이씨 꺼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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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깨야 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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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났어 굿 컴베시아권 컴베시아권 컴베시아권으로 잡을 수 있겠지? 아 박쥐는 저거인가 보다 담시아 있는 앤가 보다 아님 말고 나아 obs딩 마인 heroin 제가 밝은 흠뻑 또 백업이 더 온다고? 으아 아 더 온다 씨 으아악 아씨 에반데 모르면 죽어야지 너무 심한데 그 중앙 쉐이브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루트를 어떻게 써야되지? 아 그냥 랜드바인 여기 놔두면 안되냐? 열받는데 개놈들 오라 죽어라 아 네 엄마데 어 열고 바로 엄폐하고 비스톨 먹고 밸브 열고 ARC 뚜껑 잡고 왜 안 깨지냐 이거 소음기 여기로 들어가면 안되겠지 노크하고 바로 튀자 아 왜 이렇게 빨로 아우씨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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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아 뭐야 왜왜왜왜 내려가 아 이마고 눌렀어? 뭐야 아씨 흐흫 제 뒤에 엄폐해서 저거 잡으면 되겠네요 해야지 터져라 허접색 개같은 놈들 쯧쯧 그치 야 샷 썸 아 아휴... 아 더 온다고? 와 헤이아츠 저렇게 많이 와 위로 올라가? 안보빙치면 피할 수 있어요 개굴 저게 뒷무빙치면 100% 죽으니까 안 무빙으로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 뭐야 어떻게 잡으자고 아니 저렇게 하면 어떻게 게임을 나쁜 놈들아 아 개 나쁜 해 저거들 게임 너무 더럽게 하네요 쓰읍 위에 총 있는 거 먹고 오자 리볼버였어? 필요 없어 이거 먹자 피스톨 저거 밑에 자동문이라서 저거 밑에 자동문이라서 저거 밑에 자동문이라서 하우 뒤돌았을때 잡자 아, 엄피해 불 없나? 엄피해 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쟤네들 으드캐 잡으라고 저렇게 만들어놨어 박쥐 으드캐 잡냐? 컴백샷건 이거 한 발짜리지 헤이하치 잡으면 컴백샷건 또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로 엄피하자 됐다 컴백샷건으로 저거 유인해서 잡으면 되겠네 유인이 안된다 아이 저 개미너 저거 야 일로와나? 수공기록 때리면 되자 됐다 도로우놈들 더러우놈들 서브스텔라 뱀파이어색 뭐야 개판단네 신흥세력이야 사일런트 사일런트같이 생겼네 와우 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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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세요 으앙 슬레츠헤머로 퓨린드 아유 뭐야 저건 또 왜이렇게 세냐 이제 톡톡 톡톡 올드 월드 라이플 에잇 깜짝이야 에잇 깜짝이야 구식 아 나 돌겠네 더 멀리 가 있을걸 빗나갔다 무기가 없다 아 문 닫았는데 아니 거리가 멀어서 그냥 랜덤이잖아 이거 봐 맞추는거 랜덤인데 그냥 숨어 숨기 전에 죽었다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탄 퍼짐 너무 심하다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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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빅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 톡톡厚 Next 아이차 더 가까이 가야 엄폐가되네 엉폐X4 아니 잠시 뺏고 맨대 주고는 야 이걸 리볼버로 잡기 너무 어렵다 그냥 환풍기로, 환풍구로 빠져야겠다 애들 너무 쎄다 지능상승 저게 안매네 지능상승 하이 빗나가 못쓰라고 으아아아 아 시체 맞았어 턱 턱 턱 턱턱 아 이거 무기나 떨어트린것같은데 어 한마디 어... 어그로 안 끌렸어? 어디가 쟤네들? 엄크 음... 어그로 안 끌릴 수도 있네 아니 반풍구... 목이 깜짝이야 하... 쟤네들 왜 안 보이냐 에서 바로 엄폐하고 알겐 되겠다 아씨... 아니... 미친 게임 아... 부활하네? 아닌가? 내려온 건가? 음... 살아남긴 그른 것 같은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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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lichen 어머나 res 아 아 아 아 아 라이플은 먹고 가야겠다 아니 나 저거 헤버 먹을 생각 없었는데 환풍구 들어가는 버튼이랑 같은 버튼이라서 억울하다 이제 뒤에 두 마리 까고 총먹고 올라가고 해서 바로 한 번 더 올라가고 아닌가 이거 잡아도 되나? 잡는게 낫겠다 못 잡았는데 총먹으로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아 어떡하지 하아 아이 권총 빗나가는 것 땜에 돌겠네 헤드 맞춰야 되는데 무기를 더 좋은걸 샀어야 했어 낫을 살게 아니라 아니 또 또 한마주웠어 으잇 으잇 으아아아 다 뒤져라 그냥 이게 답이었어? 근데 저러다가 빗나가가 안죽잖아 다 뒤져라 나는 람보라아 람보의 최후가 어땠는가 하얀 희 하아 하아 안 됐다 시체에 들어갔다 슬러트 해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잡자고 요렇게 다섯 총연치 저거 밑에 저거 다 쓴거라서 또 슬러트 리볼버 두 발 나가있다 안 맞았다 아니 슬러트만 두개면 뭐 어떻게 잡냐고 내려와봐 저거 잡을 필요 없잖아 엘리베이터로 그냥 위로가서 목표 달성하자 아 저 총먹는게 나았을까 간다잉 아씨 아니 어쩌라는거야 이거 아 아 아 으아악 으아악 스테이지 그지갔네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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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아니 언패블 너무 멀리서 으아악 슬러트 해먹고 총먹고 내려오고 아 이렇게야 위로 올라가자 위에가서 할일하자 근데 위에 저거 뭘로잡지 노크하고 뒤로 빠져야되나 잡았다 락픽 밑에 올라오기전에 빨리 저 밑에 올라올텐데 어떻게 잡지 총알이 두발밖에 없는데 두발로 못잡잖아 어 한마리만 남았다 노크하고 아이 노크도 안온다 락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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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컭 비쿠 유채 하 아 돌겠네 아 잘못 꺼냈다 아니 맵이 너무 그지 같은데 아이씨 내가 피스톨만 아니었어도 좀 나았을까 터咽 터香 터 터 더 2소 2소 3소 2소 2소 3소 2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루트를 진지하게 바꿔 봐야 된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긱 여기서 위에 다 죽이고 다시 내려가서 도망가 만드라 아까 총알 모자라 제 애들 다 올라오면은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잡아야될거 같은데 이러면 또 총알 없잖아 저 못잡잖아 밑에거 그러면은 에스반의 샌즈들 엘리베이터 씬 앗 너무 급하게 했구만 천천히 합시다 이것도 들키네 지금 급한 이유가 저녁이 눈앞에 있는데 저녁밭 저거 핫윙? 핫봉? 그거 있는데 자꾸 냄새나 먹고싶은 먹고싶은 아 제발 아니 나는 엄폐를 하고싶었는데 아니 총이랑 엄폐랑 똑같은 키니까 개짱나네 흐리를 펴십쇼 흐리를 펴십쇼 아 제발 으아아아아아 너 빠른거 아니옹? 망치 선즈 밀복 그냥 밥 먹자 그냥 밥 먹자 이거 죽고 밥 먹고 합시다 답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오함은 어디였어? 이거 들고 왔어야 했는데 총알 낭비하든? 총알 아깝다 이 다음 총알을 어디서 먹어야 될까? 접이 하나 있다 저..저기 있는 저것까지 먹으면 되겠지? 해머 어그로 끌어서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 잡고 총 겨누는거 끝나면 총먹고 내려오고 엄피하고 내려오는거 총으로 잡고 여기 한마디 더 있지 않았나? 아니네 이제 컴뱃샷건으로 위에 있는거 싹 정리하면 되겠다 아니 이 간단한거를 마음이 급해가지고 잠입겜은 마음 급해지면 안되는데 아니 근데 눈앞에 치킨이 있으면은 마음이 급해질 수 밖에 없지 깜짝이야 헉! 깜짝이야 더있는거 아니지? 끝났지? 으아 뭐야 저거 밑에 더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아이 더있네 올라가 올라가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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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닌가 어떻게six features strategic 저런 장치가 있었구먼 야 저자레인지 다 됐다 확인해봐라 확인도 안하네 아 뭐야 어떻게 나가 얘네 왜 캠핑하냐 더럽게 아니 전반만 확인하네 짬이 안되니? 부조리한 해골박들 슬랫잼으로 잡아야겠다 됐다 야 살려줘 와 55대스 25분 걸렸어 끔찍하다 답 때문에 끝